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첫째 날이죠. 첫째 날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이 얼마 될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사전투표율이 마감이 되기 전에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아 천기를 루스란 거죠. 42.7%가 될 것 같다. 그런 내용을 국민들의 의식 이런 사전투표에 참가한 의향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일종의 조사죠. 조사를 통해서 밝혔는데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도 정확하게 일치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그노 클린 선거신민행동에 공동대표가 추정한 1813만 명 대통령 선거에 비해 가지고 11%가 증가하고 2020년도 4.15 총선에 비해서 14.47%가 증가한 그 수치하고 거의 일치하네요. 통계학이라는 것이 과학으로서 얼마나 위력적인가는 모집단에 대한 그런 표본집단을 통해 가지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오그노 클린 선거신민행동의 대표 미디어의 대표가 추정한 것하고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문제 그러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유령 사전투표자 수 투입 규모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이번에 얼마 정도를 집어넣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사전투표를 발표하게 되면 당일 투표 이전에라도 대략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추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승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되는 내용은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통계라든지 기존의 그런 추세치를 가지고 추정, 에스티메이트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처럼 사전투표 제도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이 지금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사전투표, 역대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특이한, 기이한 그런 사건들은 이번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한치도 이렇게 의무는 없고 다만 얼마 정도 표를 만질 것인가 그 부분만 이제 일종의 관전 포인트인 거죠. 이 사람들이 만지는데 표를 얼마나 만질까 그런데 사전투표 전망치가 42%를 돌파하는 걸 보고 이 양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표를 만지겠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과학인 거죠. 과학.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이란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과 현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과학을 깔아뭉개는 그런 성적표를 곧 지게 되겠죠. 뭐 열심히 했냐 이런 문제는 논회로 치더라도 당연히 이런 선거를 앞두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셀카를 찍고 전국에 다니면서 뭐죠? 사람을 불러 모으고 다 그게 허당이란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개인이든 민족이든 사회든 간에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괴뚫어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분위기에 여러분들 휩쓸려가지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다 보면 자식들하고 고생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이번 총선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아마 묶여가게 될 것이고 이번 총선에 여러분의 성적표를 지게 되면 또 다음도 남탓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지 못한 자들은 오랫동안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상했지만 예상치의 최대치 정도로 사전투표일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걸 또 알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오늘 차분하게 그렇게 사전투표의 핵심 본질 그리고 이번 사전투표에서 일어날 일 이런 것을 선거기간 중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어제 어제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작성한 17장 분륜의 이런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내용을 3회 나눠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고 또 그것을 묶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방송을 보고 한 인구 4만 정도 되는 군에서 오래 살았던 분이 지방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부분을 그냥 그 어떤 보고서보다도 본인이 4만 인구 군청 소재지에 살면서 느꼈던 그런 그야말로 사람이 없어지는데 필수 의료를 여러분들 예산을 써 가지고 유지하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냥 아주 차분하게 말씀을 남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의 필수 의료 그런 분야 그리고 의사 문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제 답답한 소식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한국인으로서 참 자랑스러운 것은 요즘에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하지만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여러분들 폭풍의 도가니로 이렇게 휘몰아 치고 있는 소위 AI 혁명 AI 열풍 생성형 AI 열풍 대화형 AI 열풍의 가장 핵심이 AI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 AI 반도체를 납품받아 가지고 그것을 패키징하는 회사가 이번에 대만 강진에 피해를 좀 입은 tsmc 대만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패키징하는 사람들도 아주 역량이 뛰어나지만 어떻든 반도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d램이 있어야 되고 d램을 적층 수직으로 쌓아 올린 그런 AI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AI 반도체를 전 세계 여러분들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다시피 하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인 거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나라를 우리 선대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좋은 나라를 더 발전시켜야 여러분들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치에 많이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2017년부터 그동안 가지고 있던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를 해 가지고 이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 여러분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이 이제 2등이죠 물론 뭐 1등하고 격차가 큽니다 1등이 한 50% 2등이 한 15%니까 이 반도체 파운드리 업에 대한 부분을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고민 이런 부분들은 참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터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의 고민이나 아니면 개인의 고민이나 구조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